종전선언이 만약에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정치적인. 원래 이거 6.25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와야 되는데 중국도 사실은 휴전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정치적 선언인데 그것이 평화협정의 형태로 갈지 아니면 종전선언으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종전선언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북한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성과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종전선언이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현황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돼요. 검증사찰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루토늄 같은 경우 핵물질 같은 경우는요. 블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영변에 몰려있고 그다음에 영변의 핵시설이나 핵물질 이런 게 한 80%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변의 핵사찰과 영변의 핵시설을 갖다 완전히 파괴할 경우에는 가지만은 문제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라늄 물질이 어디에 분산돼서 사실 은폐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준하는 평화협정, 평화선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여튼 평화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건 뭡니까?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체제를 인정해 주면 이 종전선언이 중요한 게 그 다음 단계로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주면은 북미 수교로 가는 거예요. 수교로 가기 전에는 이 연락대표부를 떠나서 연락사무소까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도는 이 종전선언이 굉장히 북미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이긴 한데. 종전선언, 정치적 종전선언에는 상당히 가까워 있지 않았냐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 근거로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바로 엊그저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벌써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 되면 이미 상당히 이 얘기는 진정이 됐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그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번의 회담으로 일괄 타결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당장의 성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성과라는 건 결국에는 신뢰 구축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의지를 믿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그 신뢰를 갖다가 미국의 야당 세력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신뢰 구축을 갖다가 가장 지금 현재 공동성명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내세우는데 그 신뢰 구축으로 확보됐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에 준하는 종전선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종전선언이 나오기 전 단계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의 리스트, 비핵화 로드맵의 첫 단계로서의 핵 리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 리스트가 나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만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리스트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핵 리스트를 제출하게 되면, 핵물질을 제출하게 되면 공격 목표를 갖다가 적에게 노출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어느 정도 제시했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여러 가지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굉장히 지금 협상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북한이 굉장히 요구하면서 미국이 주저주저하는 것은 뭐냐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버리면 완전히 평화 모두로 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주한민국은 철수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가자. 그래야 우리의 체제 안전보장이 되고 주한민국도 철수하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자꾸 북한을 갖다가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믿고 가야 되지만은 72년도부터 시작되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평화의 여러 가지 문제가 72년 7.4 남북공정성명부터 시작해서 94년 제네바 협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협상이 타결돼서 미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또 안 됐지 않습니까? 벌써 25년이 또 흘렀는데 다시 25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워낙 강고하다고 하다 보니까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이 되느냐 그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지금 협상태분해서 얘기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